크로히게가 베너무즈와 접촉한 것들은 다른데? 여러분 모두 아픕불데요? 그럼, 뭐예요? 크로히게의 목격 정보가 들어있어요 아, 방금 검색했는데 아이츠도 이 세상에 왔어요? 맥타로룬과 메기시코라는 곳에서 동지국에 목격된다는 말이예요 레플리카? 어디일까요? 크로히게가 베너무즈와 접촉한 것들은 다른데요 미세먼지, 호문나, 호문나 전혀 전부 다가옵니다 왜이래? 내가 말하고 싶어? 응? 크로히게에? 나도 기억이 나 크로히게는 우리의 세상에 그 외국인의 한 명이예요 강하네 아아... 운자리스로구나 그렇군요. 해적이 날뛰어봤자 베지턴 안되시냐? 로스턴은 거기에 있을까요? 뉴욕에서 마셜 디티치, 통称 크로히게의襲이 확보합니다. 베이타팀과 함께 출격합니다. 그로히게는 주단을 선택합니다. 크로히게는 목적이라면 주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이라든지, 본인만이라든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이라든지, 주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하하하하하. 나는 내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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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하하하하... 그리워! 내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으로 주 Oni 이곳에 힘으로 넣으세요 다행히 하하하하 안되 안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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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와줘 이 시토나르케 어 야 뭐야 대사근데 하앙 불안 아 막혔어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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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待たせたな おぉ!麦わらじゃねえか! 会えて嬉しいぜ! 訳のわからねえ世界で周りは知らねえ奴ばかり ちょうど寂しかったところだ! 長尾? お前、本物か? 本物か? いきなり現れたかと思えば何言っても 本物だ本物! お前もベノムズの仲間になったんだろ! ベノムズだ?知らねえな それよりも麦わら てめえのほうこそどうなんだ? どこの馬の骨とも分からねえ連中とつるんだろじゃねえか? 海賊を辞めて仲良しごっこでも始めたか? じゃあああああああああ! 俺も忙しいんだ! あよ麦わら! あいつは本物の黒ひげだ! 本物だ! 何考えてん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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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